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김소연 씨가 오늘 오래간만에 창문에 글을 썼기 때문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주인 사건의 일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억울한 것을 해소해달라고 후원금을 줬으면 좀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지금 수면 하에 있지만 이 사건은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사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소연 씨가 보고 있는 그런 문제 시각을 올바라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펠리세이드 슬압 2천만원 이게 8월 16일이 아니고 제목된 걸 건데 시간도 좀 지났고 여전히 사무실은 바쁘지만 아이들 방학 일정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강용석 변호사 관련된 선거비 사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구먼요 이런 사건들도 또 수면에 잠길 수 있겠죠 다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해서 그냥 서로가 적당한 손에서 타협을 할 수 있고 그게 뭐 수털리게 되면 수면 위로 가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서울경찰청의 반부패수사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건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거죠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정거보전 급하게 해야 될 때 지방 변호사님들이 부족하다 해서 대전 이남쪽 사건 내 정거보전을 거의 다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낙선한 직구라 직원도 못 구하고 오피스텔에 임시 개업해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 유권자분들을 연락 취합해서 위임 의사를 확인하고 도장을 만들어 찍고 출력에서 철근을 묶어 각급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 보가료 내는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까지 혼자 다 도맡아 했습니다 물론 김 프로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상당히 시급했던 때라 어쩔 수 없이 직원들 하는 업무까지 밤새 출력하고 도장 찍고 암튼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 신청 비용을 넥스트로에서 받아서 나중에 9월경 사무실을 제대로 개업했을 때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만큼도 탈세든 뭐든 위법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게 평소 소신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사는 방식이 사람 속내를 정확하게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탈세든 뭐든 위법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넥스트로에 위임했던 후보자들로부터 넥스트로는 강용석 변호사 아마 대표 변호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해 가지고 넥스트로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대형했던 그런 위임했던 후보자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청 반부패대에서 이분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요지는 위임 의사 및 계약 상황 확인, 소송 비용 지급 여부, 추가 선임서 제출한 변호사들에게 위임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합니다 몇몇 후보들 말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년에 이미 다 조사를 해서 그쯤 넥스트로 측의 계약서를 정리하고 정산에서 비용을 치른 분도 계시고 정산을 안 해줘서 아직 못 낸 분도 계시고 심지어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후보의 지역구 본안 소송과 검정기일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본안 소송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민경욱 의원님 소송이든 뭐든 진행 상황 자체를 모르는데 가끔 강용석 변호사나 넥스트로 변호사들이 손이 부족하다고 검정기일이 와달라고 하면 무료 변련으로 복 대리 선임서를 넣고 하루종일 참석했던 일이 너덟 번 있었을 뿐입니다 지난번 의정부 지법 남양교 선거 검정기일도 전하 도태우 변호사님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대구와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무료 변련으로 복 대리 아마 복 대리는 그냥 대표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 보조 변호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복 대리로 들어가서 검정 절차를 진행했고 당시 강용석 변호사는 미국에 있어서 넥스트로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부족해서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님은 다른 검정기일에도 거의 안 오시거나 얼굴만 비추셨고 대부분 전하 외부 복 대리 변호사들이 끝까지 남아서 확인했고 그중에는 굿바이 이재명을 쓰신 장영하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들이었던 분들이 전부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도 강용석 변호사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후보자들에게 별일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미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어디로 나갔는지 강용석 변호사 개인 계좌 이용을 왜 했는지 등 전부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세희 대표님이나 2차장의 그간 들은 내용을 떠올려보면 넥스트로나 강용석 변호사 측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점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시라고 연락드린 게 마지막 연락이었던 같습니다 펠리세이드 서랍 2천만원권 6번입니다 제가 워낙 남의 뒷이야기를 대충 흘려듣는 경향이 있지만 가세연 통장 가운데서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땅을 누구 명의로 사서 누가 관리하고 있다거나 하는 이야기 등 그 중 범죄로 판단됐던 부분들은 제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용석 변호사가 안타깝고 걱정될 뿐입니다 저의 바람은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꼴 안 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쨌든 변호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그런 후원금은 잘 써야 되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 주장은 본인이 아마 가장 직은 거리에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소상위 관계 당국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의에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부류의 인간이 있죠 대다수는 다 보통 사람들이고 아주 소수 사람은 지사적 인간들이 있고 또 소수 사람은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동안 후원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났지만 그래도 다 될 일이 있겠나 알아서 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고 오늘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시점이 지금은 페이스북의 가장 상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최근 글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거리네요 진실자유님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가장 취약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이 선거인데 그 선거가 의외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정치꾼들은 그 선거를 공략해 가지고 권력을 영속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권력을 갖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김소연 변호사가 전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별 방랑자 아니면 부정선거를 외칠 때는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돈 앞에 다 무너지다 봅니다 뭐 다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판결하는 걸 보면 대법관들도 재판 거래해 가지고 지금 곧 그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도 다 돈이니까 출세도 돈이니까 어쨌든 참 배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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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는 네rauen 사랑하는 네 님이 꼭 양립이 민트인 SUA 그리여 여러분은 소식을 받은 네이나들 네이나들 혹시 자연스레인지 혹시 Wagyu 사역하는 arrows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